여기는 홍수수 교수님의 집입니다. 얹어놓고 한 개씩. 여기다 귤을 까먹는 거야. 아쿠니 약간. 비싼 거, 비싼 거. 이렇게 웃음을 못 참겠네, 정말. 리더클리닝이 정말 커트네. 저희 보드판에 배씨를 쓰고 계시는데 배씨가 굉장히... 14세에서... 14세부터는 좀 올려줘. 15세. 네. 왜? 뭐가 왜? 의의가 제일 중요한 거야. 이렇게 하는 시간이 중요하다.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서로 만들어볼까요, 지금? 누가 뭘 주고 뭘 만드시나요? 제가 이거를 쓰면서 세연 씨 이거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. 이런 씬의 묘미는 아무 말을 하면서 되게 전문적인 집으로 하고 있죠. 내일 뭐 먹을 건데? 그래서 라볶이야. 뭐야? 새로 나온 까루고나라는 입에. 아 무지개가 맛있다고 하던데. 무지개는 좋죠. 터질 거 같은 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럴 때는 잠깐 뭐 입을 가리면서 생각하려면 어렵지만 한 번씩 넣어. 진짜요? 그럼. 오늘 터질 거 같은 게 웃어. 웃으면서! 웃으면서 왜 회의를 못 해? 그럴 수 있겠네요. 자연스럽게 웃어. 자연스럽게 모든 걸 뻔뻔하게 읽어라. 내가 할 거다. 최고 최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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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바이바이. 역시. 온도가 예방에 피고있는 πε corrupt 짱. turkey. 간편한 게임. Joining me. 오. 얘. 대단한 게임. así. וז moved. 아시아. 멍, 예. 대단한 게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